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에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경제가 되겠습니다. 시골에서 먹는 시골 밥상 점심값이 1만원 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1시간에 15달러를 원한다면 결국 당신은 한 푼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나라 최저시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시간당 9,860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206만 740원 정도가 됩니다. 보시는 그래프를 보면요 최저시급의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시급 급여가 오른다면요 물가도 따라서 오릅니다. 그러므로 인건비가 오르면 당연히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민이 해당되겠죠. 만약에 최저시급을 급격하게 인상시킨다면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바로 고용 감소라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겠죠.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고용을 피하고 가족 경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AI 종업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요. 2023년도 1월달 현재 자영업자는 5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요 20% 정도가 되고 OECD 국가 중에서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관련돼서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아주 놀랄만한 기록이 있습니다. 2021년도 자영업자 등 개인기업체의 평균 월소득은 200만원이 제한됐습니다. 196만원이죠. 그런데 최저시급으로 받는 알바생의 월소득은 182만원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개인사업을 하는 것보다 알바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뜻이 됩니다. 최저시급과 관련돼서 우리나라는 아주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최저임금이 바로 최고임금이 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해도 도주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편의점 알바가 일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영화, 드라마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이웃나라인 일본의 최저시급은 1,004엔 정도가 됩니다. 2024년도 평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화로 환산한다면 8,854원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최저시급 이상을 받게 되죠. 따라서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편의점 알바가 업무 시간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리고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또한 한국처럼 모든 직종,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최저시급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지역마다 최저시급이 다릅니다. 대도시, 지방 등이요. 대단히 합리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겠죠. 숙년도를 필요로 하는 직종여구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동일한 시급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숙년고한테는 최악의 고용 한파가 불어오는 법이죠. 이번에는 티베 문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홍콩을 여행하면 매일 침대에 1달러의 티베을 놓았습니다. 비교적 부담이 적고 작은 금액이었죠. 동남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브로 주는 금액은 항상 1달러 또는 한화로 천원짜리 지폐 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어린 태국아이가 배를 저으며 잘 안내했다고 해서 측은한 마음에 티브로 5달러를 준 적이 있습니다. 과연 잘한 일일까요? 고마운 마음과 격려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에게 티브로 1달러를 주지 않고 5달러를 준 것은 심각한 티브문화를 왜곡시킨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1달러의 티브로 받으면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서비스도 나빠지겠죠. 또한 결국 티브의 가격만 올려놓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민폐만 끼친 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여행도 1달러의 티브을 주는 등 대부분 티브의 가격은 그 나라의 경제 수준과는 달리 일정한 금액을 줍니다. 따라서 홍콩보다 중국은 1달러의 가치가 더 높은 것이죠. 단지 서비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도 1달러를 주고 중국도 1달러를 주는 것이죠. 결코 더 주거나 덜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동남아보다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아예 1달러를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티브이 없다는 뜻이죠. 이번에는 시골 밥상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정식을 주는 민박집이 있습니다. 민박을 하면서 어머니의 손맛이 들어가고 맛깔스러운 제철 반찬에 무공해 자연식 백반을 제공하는 곳으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정식 가격이 불과 5천원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시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 맛을 본 여행객들이 5천원은 너무 싸다고 하면서 더 높게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어쩔 수 없이 손님들이 가격을 올려주어서 7천원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7천원도 싸다고 해서 요즘은 만원으로 인상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손님들이 가격을 올려준 것이죠. 물론 1만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가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5천원이 아닌 1만원을 모두 내고 먹어야만 합니다. 다른 음식점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시골밥상에 대한 가격을 서울 사람이 먹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서울에서 먹으면 충분히 1만원을 받아도 된다는 생각에서 말한 것인데 시골에서 그대로 그 가격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울과 시골의 가격 차이는 같은 재료를 쓰더라도 당연히 형격한 차이가 납니다. 유통을 통한 높은 재료비 가격, 높은 인건비, 높은 임대료, 그리고 세금 등이 그 요인이죠. 마치 이런 사례와 비슷합니다. 한 번은 과일을 원산지에서 산 적이 있는데 소비자 가격 내지 더 비싼 가격을 불러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원산지라서 과일이 더 싱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바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인건비, 교통비, 유통비 등을 따지면 당연히 판매가는 낮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따서 사는 경우도 있으니 인건비를 줄인 것이므로 더 싸야 합니다. 소설, 톰소요의 모험에서 벌을 받는 페인트칠을 하는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돈 받고 페인트칠을 대신 시키는 경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러니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죠. 소비자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농산물, 집거래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골밥상은 모든 식재료를 현지에서 거의 조절하기 때문에 원가가 싸고 다른 인건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임대료도 없습니다. 특히 세금도 없죠. 그렇다면 동일한 음식에 대한 가격은 3배 이상 차이가 나야 합니다. 서울하고 따라서 서울에서의 1만원짜리 식사는 시골에서는 3-4천원이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초 받았던 5천원도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세금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 가격이 8천원인데 현금을 내면 4천원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세금 때문이죠. 부가학치세, 종합소득세, 건보료, 상소세 등을 고려한다면 4천원도 비싼 것이죠. 물론 음식맛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하는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음식의 기본값이 아닌 바로 서비스의 가격, 팁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의 기본가격을 올려서 모두가 다 부담하게 만들지 말고 맛을 번 사람들의 만족도에 따라서 팁을 받는 쪽으로 했어야 하겠죠. 물론 팁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팁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높은 음식가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로 가격을 1만원으로 올려놓아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죠. 그러나 그 가격에 밥을 먹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거나 추억의 감흥은 사라질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이 정도의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머니 같은 노인의 정성을 봐서 충분히 지불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개인만의 생각이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격을 올리지 말고 개인이 팁을 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골밥상의 가격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골밥상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여행지의 물가는 계속 바가지 수준을 유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 바가지 유공과 비싼 여행지의 경비는 그 여행지를 또다시 방문하지 못하게 만들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례로 제주도, 울릉도, 속초의 물가가 너무 비싸서 해외여행, 특히 가까운 일본여행을 선호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여행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일본 방일 등 여행객 수가 7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695만 8500명이나 됩니다. 반면 일본 사람의 한국 방문은 250만 명 수준으로 약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는 104만 명만 일본을 갔어야 하고 일본은 1657만 명이 한국에 왔어야 하는데 무려 6.6배나 우리는 더 가고 일본은 더러운 곳이죠.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일본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여행이고 볼거리, 먹거리 등이 많은 특수성이 있지만 결국 비싼 바가지 유공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같은 가격이라면 아니면 조금 더 쓰더라도 일본을 선택한 것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여행도 알뜰여행으로 캠핑 또는 캠핑과 활용 여행지에서 최대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먹거리를 싸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여행지 물가가 비싸지 않았다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여행지도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죠. 그러나 모두가 다 불편해졌습니다. 이처럼 금융, 투자, 절세 컨설팅에는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스킬로 투자 및 절세 전략을 세웠다가는 큰코다치게 됩니다. 바로 소탐 대신이 아닐 수 없겠죠. 이러한 실수는 얼치기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실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기 편에 최적격 자격을 갖춘 종합자산관리사를 곁에 두고 평생 조언과 관리를 받는 것은 최고의 엘리트 사원을 수십 명 거느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그에게 항상 고액 연봉을 주지 않고 성과에 따른 일부를 쉐어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능력있는 종합자산관리사는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 또는 그 이상의 절세와 투자 성과를 당신에게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 선택한다면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봐야만 하는데 종합자산관리사는 그런 재산적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인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평생 실행시킨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대계의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한번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투자와 절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멘토가 있었더라면요.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해서 실수를 줄였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었겠죠. 그러므로 평생 자신의 자산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때 종합자산관리사에 요구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풍부하고 해박한 지식하고요. 풍부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특히 자신의 편에서 지원을 해주는 금융, 재무, 투자, 자산관리, 집사가 필요한 시대죠. 그렇다면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는 누구입니까? 당신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사 IFA, 독립된 자산관리사 CFP 전문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최고의 솔루션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적어도 100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도 지원받으면서요. 자산관리에 있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을 통해서 투자와 절세 두 머리의 토끼를 쫓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바로 해답이 됩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고의 절세 전문가, 절세 아티스트 콘스탄트 김의 텍스토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관리 100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대를 이어서 투자를 잘하고 세금을 줄이는 100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 솔리션은 제가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자자손손 플랜,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절세는 증여세, 상속세 등 여러가지 세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완벽하게 솔리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본금 천만원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족투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죠. 지분은 모두 자녀 또는 손자녀에게 분산합니다. 결국 자본금 전체는 자녀나 손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가족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법인의 가수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시행시킨다면 메리트 12가지를 갖게 됩니다. 첫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벌어들인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세금을 아주 적게 낸다면 예를 들어서 소득세 최고 49.5%를 회피하고 법인세 9.9% 이하로만 부담한다면 당연히 이 플랜을 실행시키겠죠. 그리고 두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쓰는 생활비 등의 소비금액을 전부 비용처리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평생 경주사비, 커피값, 술값, 보험료, 자동차 렌탈값, 기름값, 골프, 캐디피 등 여러가지 생활비를 만약에 비용처리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바로 NGP 플랜의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번째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부동산 투자시 들어간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양도세 부담이 대폭적으로 경감되겠죠. 개인의 부동산 투자시에는 대출이자, 재산세, 정부세, 수익적 지출은 정말로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겠죠. 하지만 법인에서 빌딩 구입시 5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봤을 때 매년 5%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1년에 2억 5천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20년간 50억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로써 양도세를 대폭적으로 저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프레임을 실행시켰을 때 메리트 네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 증여세 상속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증여 후 남겨진 재산이 증가한다면 10년 후 재차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세 절세에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후 상속재산을 늘리되 상속세를 늘리지 않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증여인인 할아버지가 자녀법인의 가수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상속재산 동결되고요. 10년 단위 재차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후 200억원이 남겨진 경우에 10년 동안에 6% 투자 가정시 10년 후 무려 358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자만 158억원이 되고요. 상속세율 50% 가정시 79억원이라고 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메리트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평생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거나 경감시킨다면 어떨까요? 투자 소득 등 벌어들인 소득은 건보료 부담이 됩니다. 은퇴 후에 지역 가입자일 경우에는 소득 플러스 재산에 대해서 건보료 폭탄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통해서 대표이사로 월급을 적게 받는다면 이 건보료를 완전히 해소하거나 경감시킬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은퇴 후에도 근로소득 100만원 발생 시에는 매월 4만원 내외의 건보료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역 가입자일 경우에는 건보료가 매월 200만원, 매년 2,400만원, 30년간 7억 2천원을 낼 수도 있거든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의 메리트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나 손자녀에게 평생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자식 간의 차용은 증여세가 발생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NGP 플랜은 충분히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무료라면 당연히 자녀와 손자녀는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손자녀 법인에 가수금을 빌려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나 손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증여세 폭탄을 막겠죠. 그리고 차용이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가세 상속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가수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다음은 일곱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가장 비싼 정신보험 대비 10여 배 내지 15배 이상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소득세를 내고 난 돈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서 무료로 가입해 주고요. 법인은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까지 받으니까 손안되고 코풍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최고 49.5%를 내고 난 세우자산으로 정신보험을 가입하는데 법인 자산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정기보험으로 아주 싸게 가입이 가능하죠. 다음은 여덟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지원 받으면서 연평균 기대수익률 10% 이상 수익을 실현시킨다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것도 개인이 투자해서 매년 5%, 10%, 30% 수익을 낸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상속세를 내야만 하고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현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투자하면 절대로 안되고요. 법인에서 투자를 평생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효과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현존하는 투자 및 금융상품의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먼저 투자 비용이 너무 많고 투자효과가 떨어지고 투자 후 세금이 너무 많고 마지막으로 투자상품 권유가 가입자의 이익보다는 수수료를 챙기려 하는 목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킨다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아홉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할아버지와 아버지, 손자녀의 이르기까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를 완성 또는 성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전해서 그리고 투자수익을 매년 올린다면요. 비록 지금 가렴주구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할아버지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잘 선택한다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 및 세금폭탄 우산을 100년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10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 평생 자기 편에서 종합자산관리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해주고 증여세, 상속세, 기타 절세 전략을 수립해서 지원해주고요. 금융상품에 대한 철저한 공정한 평가 분석 및 자산 재배치를 도와줄 수가 있겠죠. 전문가는 많지만 자기 편에서 지원해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두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이죠. 다음은 열한번째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녀및 손자녀의 재산 증식을 평생 지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투자법인 설립부 자산운영에서 오는 모든 수익과 이익, 잉여금은 최대 주주인 자녀및 손자녀 몫이 됩니다. 자녀 또는 손자녀가 100% 지분을 가진 법인에 거액의 가수금을 넣고 매년 자산운영을 한다면 당연히 운영수익은 모두 자녀나 손자녀 몫이 되겠죠.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실행 시 마지막 메리트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평생 재산권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서도 상속세는 전혀 걱정 없게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겠죠.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하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대표이사를 평생 재직하면서 법인 자산을 운영하면서 자지우지할 수가 있겠죠. 증여는 아무리 잘해서 세금을 줄여도 생전에 재산권을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면서도 상속세 걱정을 전혀 하지 않는 바로 이 플랜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모든 12가지 방법 이 메리트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 됩니다.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이야말로 최고의 투자 및 절세의 정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3대를 잇는 투자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은 물론이고요.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종합소득세 절세도 하고 평생 재무설계및 자산관리 전반을 조언 및 지원 받고 그리고 관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을 벌거나 절세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법인 설립에서 운영까지 원스탑 서비스로 저 콘스탄트 김에 전담해서 지원해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좋아도 그 플랜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엄청난 다양한 메리트가 너무나도 많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반드시 자산가라면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편적인 것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적격 절세 컨설팅이 필요하고 적격 종합자산관리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적격 절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사의 덕목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 편이냐 하는 것이죠. 만약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는 자신의 최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피하를 식별하지 못한다면 필피하듯이 자신만을 위해서 조언하고 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해소라든가 아니면 자녀 증여시 증여시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 절세하는 문제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종합소속세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문제 평생 소비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문제 또한 100년간 투자 잘하는 법, 100년간 세금을 피하는 방법 이 모든 고민을 한방에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이 되겠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등 VIP 컨설팅 경력 3300회 차례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도는 값진 년이죠. 값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시킨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고 혜택은 이렇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스킬, 종부세, 양도세, 소득세, 절세 스킬, 가족투자법인 NGP 플랜 설립 및 운영 전반적인 지원을 평생 지원받을 수 있고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및 지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평균 10%의 기대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요. 소득세 절세 방안, 소득화 전략도 같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비용 처리, 소비 비용 처리 가능하고요. 건강보험료 경관방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100년간 세금 및 투자 우산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시킴으로써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투자와 절세 100년 대개 자자손손 플랜을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 세미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6월 7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회차가 됩니다. 그래서 강남의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케이 지하 1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회차는 다음 날 6월 8일 날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2회차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역삼 오프라 갤러리케이 지하 1층에서 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가비 3만원을 제게 입금해 주시고 제 핸드폰으로 문자로 성함하고 핸드폰하고 회차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에 참석하셔야 하시고요. 투자와 절세 2마리의 토끼를 노려보시고요.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미나 장소 약도가 되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에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하나은행 바로 아래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IBK 은행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투자와 절세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성공시키는 비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별게 아닙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과 자기만의 솔루션을 겸비한 특히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나 그리고 자산관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시킨다면 그 기대효과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를 잇는 3대에 걸친 자자손손 플랜을 성공시켜 보시기도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골밥상의 점심가격이 1만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에 대한 경제적 판단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